안녕하세요. 바디114, 빛114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쳐있는 회원님을 위한 셀프 마사지로 활력있는 일상을 기원합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동영상 설명을 잘 보시고 따라해주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 편해질 때까지 최대한 반복합니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 기본 등급과 심화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회원님의 선택으로 효과적인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총 12개 중에서 11번 척추와 총 5개 중에서 2번 유추에 연결된 허리 근육인 하후걱은 좌우 양측을 양손에 2, 3, 4치로 누르며 돌려줍니다.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1위에 연결된 허리은 양손에 3배 정도게 연결된 허리에 연결된 허리에 연결해 주신 허리,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총 12개 중에서 11번 착주와 총 5개 중에서 2번 유추에 연결된 허리 근육인 하후벅은 좌우 양측을 양손에 2, 3, 4치로 누르며 돌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따라하느라 힘드셨죠? 노력하신 만큼 회원님의 불편하신 부분이 개선되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평소에 스트레칭과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를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큽니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